그러면 두 분은 어떻게 만났어요? 둘 다 승무원이요. 다 비행기네요? 네, 다 비행기네요. 그리고 또 저희 맏형도 같은 승무원이에요. 집 4명, 4명, 3명이 결혼했는데 다 대하는 것은 승무원이에요. 오, 삼촌대 안에가 다 승무원이구나.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시는데 저희는 외국과 비행기 안에서 만났냐. 이렇게 말했으면 비행기 안에서 만난 건 아니고. 제가 먼저 결혼했으니까 오히려 다 형들을 소개시켜준 걸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모든 분들이 같은 항공사고 하니까. 이야, 이럴 수 있구나. 그럼 모임을 하셔도 재미있겠네요. 왜 좀, 족보가 좀 웃긴데. 제가 막낸데 남자 중에서 막내고 여자들끼리는 또 제 와이프가 제일 그거고. 선배고. 대수수 안 만나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죠? 저는 지금 백신을 맞으러 가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니까 아이들도 국가대표처럼 잘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포클로랑 잘 하고 계시겠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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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콘이 있고 페가서스도 있고 알리콘이 있어. 아임 랄리스. 근데 포니들은 얘기할 수 있어. 근데 말들은 그냥 말이야잖아. 유니콘은 유니콘이잖아. 페가서스도 있고 페가서스도 있고. 근데 포니는 유니콘이나 알리콘이나 봐봐. 포니는 옛날에 자동차에 있는 편이야. 우리 운동할까? 비행기 탈 사람. 비행기 탈 사람. 저요. 일로 오세요. 진우야. 비행기 타자. 첫 승객입니다. 포장가요. 도망가. 어지러워. 어지러워. 도망가. 삼촌에 잡히면 비행기 또 탄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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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탈래? 탄다고요? 아니, 진짜 진우 사이즈에 딱 맞다. 앉아, 앉아. eastbound 밖으로 들어갔는데. 노력을 object. 또? 또? 한 번 더? 힘들다, 힘들다. 내가 어지러워. 내가 어지러워. 내가 어지러워. 어쩜 좋아. 내가 어지러워. 내가 어지러워. 어쩜 좋아. 나 빙글빙글. 큰일 났다. 자, 들어가세요. 자, 출발. 잠시만요. 잠시만요. 좀 무겁네. 앉아, 앉아. 자, 출발합니다. 네, 출발합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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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야기. 나가야 돼. 이거? 어떡해. 야, 어떡해. 나오니까. 야. 올림픽보다 더 힘든 육아 체험입니다. 야기야. 아, 진짜? 아, 어떡해. 사고, 사고, 사고. 기다리는 거야. 예약. 아, 어지러워. 진짜 어지러워. 나 멀미나. 저기 예약 들어오셨는데 어떡합니까? 더 해 주세요. 더 해 줘? 어머, 어머. 어? 왔다. 새로운 기장이야. 시계 이렇게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더 빨리. 빨리? 다 멋지러워? 다 멋지러워. 다 멋지러워. 더 해 주세요, 삼촌. 더 해 주세요. 더 해 주세요. 더 해 주세요, 삼촌. 호기야, 나는 삼촌 여주러워. 호기야. 훈련보다 더 힘드신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우리 엄청 재밌는 거 한번 해볼까? 자, 이제 우리 하체 만들어 먹을 건데 준비됐나요? 아, 하체. L형 하체네요. 자, 준비됐나요? 네, 네, 삼촌 형님. 자, 여기 재밌는 거야, 봐봐. 신기하다. 뭔데요? 이거, 이거, 이거. 뭔가 색다른 화체인 것 같은데요. 아! 하이다에 캔디 넣어서 폭발하는 것. 분수쇼구나. 아, 꺼, 꺼, 꺼. 꺼, 꺼. 오, 헬캠. 자, 과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우와. 우와, 이리 와. 이거지. 와, 이거 진짜 보고 살아내도 시원해지네요. 우와. 와, 이거 젖었다, 젖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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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리 와. 우와, 이리 와. 우와, 이리 와. 아, 젖었어. 젖으셨네요. 여기 샤워도 다 하고 가셔야겠네. 화려한 분수쇼로 탄생한 과일 화체입니다. 우리 먹자. 파채 먹자. 어디 맛이 있을까? 맛있다. 다정하네? 다정하네요. 나은이 잘 먹는다. 다녀왔습니다. 뭐야? 3분간 어디 먹었어? 우리가 만들었어. 한중에요? 누가 만들었지? 음, 맛있다. 아, 근데 진짜 육아 존경합니다. 또 하다 놓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운동 선수가 그러잖아요. 운동이 더 낫다. 육아가 더 힘들다. 모두가 그러잖아요. 그래도 운동이 나요. 공감이 되네요. 들어와. 누가 오셨어요. 이모 왔다, 이모 왔다. 이모 왔다, 이모 왔다. 이모 왔다, 이모 왔다. 또 와이프가 되게, 건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프로필 사진도 건우였어요. 아이들 보러 직접 아주셨나 봐요. 준우 상처는 아내분이 오셨네요. 이모, 선물 주세요. 어머, 선물도 사 오셨어요. 어머, 선물도 사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좋아? 감사합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얘기 들어서 11월에 또 건강하게 순산하시고. 네, 순산하세요. 또 구두 계약하셨거든요. 구두, 구두? TV님인 줄.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촌 이제 가야 돼. 삼촌들하고 재밌어서. 삼촌 갈 거야, 이제. 아, 펜션? 아, 마무리는 역시 오늘 배운 펜싱 인사로. 하나, 둘. 하나, 둘. 감사합니다. 네, 삼촌들 덕에 오늘 금메달 같은 하루였습니다.